자, 이제 가득 담아드렸습니다. 그래도 못 맞은 사람이 떨어진다고. 발곡클럽 회원들 무탈하고 즐겁게 운동하게 해 주시옵소서. 저기 있잖아요. 커피가 없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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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마야? 4만 5천 좋겠습니다. 박걸리. 너무 양해. 아이씨 진짜. 박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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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승민상 담사님. 박걸리. 그리고 승민상 담사님. 박걸리. 그리고 정 총무 담사님입니다. 박걸리. 승무 한번 해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날쑤! 한글자막 by 한효정